내가 오늘 하다가 뭐 짜증이 났어 그래서 엄마! 아 그런 것 좀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러고 있다 갑자기 엄마가 어쩔 TV? 이러는 거야 진짜로 야! 배린아 진짜! 팩스! 어 배린아 진짜로 엄마가 갑자기 어쩔 TV? 이래! 아니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이 육신 먹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예 뭐야 와 오킹님 내 팬은 아니고 내 무릎 팬이래 그래가지고 만나면 여기다 인사하라고 할 건데 여보세요? 배달이 안 된다고요? 쿠팡이츠요? 에헤이 이거 아 쿠팡이츠 쓸 줄 모르는디 이게 지금 배달 배달대행이 안 하는 거예요? 일단 취소해주세요 제가 쿠팡이츠 그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잉 신호가 바뀌며 난 오토바이 레버를 당길 준비를 했다 뭐야 뭐여 괜찮아요 아이 각각 이렇게 피도 흘리고 하는 거죠 뭐 아니 뭐 많이 나지도 않네 어 괜찮아 괜찮아 하하 그녀의 젖은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쓰게 어 뭐야 어 시발 뭐야 어머 뭐야 음성인식이 되나? 미용실 가서 소개팅하러 갑니다 하면 이쁘게 해줌 미용실 가서 여자 미용사분한테 소개팅 갑니다라고 하지 말고 남자 미용사분한테 소개팅하러 간다 그래 그러면 완전 이입해가지고 잠시만요 나 책 보고 씨.. 잠깐만요 아 시발 왜 이렇게 해줘 님들 닉네임 곱씹으면 웃긴거 존나 많아요 어 님들 보면 봐봐 얘 봐봐 이거 빠뽀 이지란다니까 뭔데 이거 빠뽀 왓 더 뻑뻑한 가슴살 이지란다니까 거북이는 기분이 거북해 이지란다니까 어? 너 얘랑 친구지 시발 너 왓 더 뻑뻑이랑 거북이는 거북 너네 둘이 친구지? 아이씨 이거 거북이는 왜 이렇게 좋아해 거북이 뚝배기는 또 뭐야 이럴 땐 빤스로 얹혀야 돼 이럴 땐 빤스를 봐야 돼 아니 아니 빤스로 얹혀야 돼 형 이런 게 취향이야? 아니 어 어 잠깐만 이상한 애니라니 다시 한 번 말해보라는 다시 한 번 말해보라는 아 어 슈펜너야 어허 단조비 오메데또 단조비 오메데또 단조비 단조 잠수를 탄다는 건가 그만 놀려 어머 오해라 그랬잖아 너무 미안해 내가 마음대로 오해해버려서 근데 그걸 왜 얘기함? 근데 잠깐만 만약에 진짜 고백이었다고 하더라도 맞지? 그럼 그건 가슴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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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너무 싼 거 아니야? 이런 현실성 없는 드라마 킹치만 나쁘지 않을 아 우리 간다요 형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옥행이고요 예 우리 또 간다요 형님이 또 방송을 또 끝내셨나 봐요 예 아 이것도 또 역사 공부 또 잘들 하셨나요? 예 아 저도 우리 간다요 채널 굉장히 많이 보는데 많이 본단 말입니다 예 뭐 이런 우리 간다요 형님 우리 집 놀러오면은 다음번에는 우리 미쿠미쿠 도끼짱 그 애니 3기 나왔다는 거 그거 같이 보자는 야 오혜리 아린아 야 솔로 지옥 남자 찌찌들 그만 보고 임마 야 오혜리 솔로 지옥 남자들 찌찌 틀어놓고 킵을 리면서 자고 있네 진짜 짜증나 귤 찌찌가 아니 귤 아니 귤 모찌가 맛있어요? 너라도 최고인 그걸 안주긴 하지 민트 초코 민트 아 잘 맞았어 아 진짜 찌찌 보고 있어가지고 난 수박 찌찌가 좋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봉추찜닭으로 절대음감 게임 완료하면 5만원 봉추찜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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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저 이거 근데 개잘해요 근데 모나리자 나 세상에서 제일 빨리만 모나리자 나 좀 내자 좀 내자 개 빨아져 그냥 흑박을 지르네 그래 모나리자야 안녕 내일 받느라 지각이 자리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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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받느라 지각? 내일? 나도 내일을 손가락이 안 이뻐 발 말고 손 보여달라고? 미친새끼 아냐? 무조건 중고거래는 닥치고 직거래야 닥치고 무조건 직거래임 아 그래도 택배 닥쳐 이씨 말 직거래야 알겠어? 라고 해야돼 그럼 별별이 사의약번이네 사의약번 와우 곧 죽겠는데 나? 아이 몰라 아 인상 조졌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이 새끼야 말이라도 해봐 나 어떡해 어? 자기 전에 옥힘님 유튜브 틀어놓고 자면 형 추워 따라서 보다가 엄마가 형 태냐 엄마가 형 태냐 엄마가 형 태냐 젊어서 아픈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할아버지들은 이 정도 되면 못 걷는다고 이제 아저씨라 비교군이 할아버지네 그건 아니야 미안한데 아저씨라서 비교군이 그건 아니고 청년축이 애초에 속하기 때문에 어인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한거야 형 얼마 전에 화이자 3차 맞았는데 개 아퍼 뭐야 못하 멋있다 어때요 whcommerce 죄송한데 그렇게 나되면 안 부끄러우세요? 더 나되면 안 부끄러운데요? 원숭이나 우리에 올라가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그렇게 나되면 너는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? 나 너네 집 아 이거 너무 생각나 나? 난 정했어 그럼 나도 정할게 잠깐만 얀홀째 2박 초특가 떴는데 괜찮아? 2박 초특가 1박 2박이 더 싸 별로야? 야 너 나 어디가 좋아? 가슴 마음마음마음마음 잘못 말했어 아 나 지금 가슴 뜨거워가지고 마음마음마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 우지마 나 때문에 네 앞길을 네 미래를 방해하는 나를 내가 견딜 수 없었어 진정히 조금은 든 라테 내 이 말 너무 슬퍼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거야? 군대는 어떻게 되는건데 하루 전에 미룰수 있나 이거? 1년 6개월 정도 복무해야해 시간도 없는데 진짜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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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요즘 못해도 좋은 거 껴줘 괜찮아 경수다 이걸로 에잇 철러 같았다 여보세요? 어 씨발 병무청이죠? 나 내일 안가 이 개새끼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 씨발 평화유치군이냐고? 형님! 제발 당신에겐 단 한 판이겠지만 나에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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